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나의 의견 의사를 다른 분한테 전달해서 그분이 정말 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수천번의 연습과 많은 학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육의 3요소라 그래요. 기본적인 3요소가 있을 때 교육은 잘 진행됩니다. 교육의 3요소는요 첫번째 반드시 교육을 전달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교육의 주체는 누구야? 강사입니다. 교육 객체가 있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는 교육의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는 듣고자 하는 수강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가 있으면 바로 좀 더 잘 알 수 있게 안내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보조자료죠. 그걸 가지고 매개체라고 그래요. 매개체를 교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반드시 교육은 상세하고 안전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하고자 하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시험 출제기준에 맞게 최종 안전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주체를 잘 만난다는 것은 어떤 분을 만나냐? 학력도 경력도 은변도 강의 진행방법도 모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2등보다는 1등 가는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을 가지고 우리는 맹품강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맹품강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객체 누구야? 듣고 있는 나잖아. 맹품강사 때 받으니까 난 당연히 맹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이잖아.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생각할 때는 이수신 장군보다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나도 맹품이에요. 그래서 맹품강사에게 강의를 듣는 객체도 역시 맹품입니다. 교재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교재보다 더 좋은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강의하는 강사 교재가 최고인 것 같아. 역시 맹품 교재입니다. 이 3일체가 합격, 3일체가 됐을 때 바로 뭐냐 하면 합격이라는 게 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잡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표준인데 뭐냐 하면 실기시험에 출제 기준이 있어요. 이 출제 기준은 함부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의해서 NCS 기준에 의한 그래서 스탠다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부터 어떤 종목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직무 분야가 바로 뭐다? 안전관리잖아요. 우리는 산업안전산업기사니까. 그 다음에 중직무 분야는 안전관리입니다. 자격조건 이제 나와죠. 우리 이름을 지어줬어요.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당연히 2021년 1월 1일이니까 책도 매개체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책을 보셔야 돼요. 강사도 마찬가지잖아요. 2021년 강의를 하는 걸 봐야지 2018년 책을 보고 있다든지 2015년 책을 보고 2020년 책을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은요. 60점은 합격이지만 59점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1점 차이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2021년 기준으로 책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무 내용은 뭐냐면 제조업이 서비스업이라는데 저는 하나 더 붙입니다. 건설업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산업기사를 따면 어떤 분야에도 다 뭐가 된다? 안전관리자가 된다. 각 산업현장에 소속되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가난사항을 수행해야 돼요. 뭐한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행하고 작업환경기 점검이라든지 개선에 관한 사항 위협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 분석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뭐 안전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수행하는 직무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를 또 다른 말을 하면 유식하게 좀 수준 있게 산업안전보험 일종의 뭐라고 돼 있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교육 훈련을 수행하는 직무가 바로 뭐다? 산업안전산업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수행 중고를요. NCS에 있는 그대로 옮겼더라고 몇 가지? 여덟 가지로 돼 있어. 바로 첫째 산업재해 분석과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조직과 계획을 운용할 수 있었던 누가? 산업안전산업기사가 둘째 근로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뭐야? 교재로 얘기한다면 1은 산업안전관리는 2는 심리 및 교육 3. 인간공학의 접근 방법을 이해하고 시태 위험 분석을 평가할 수 있다. 뭐? 3은 인간공학 및 시태만 4. 기계설비와 운반장치 안전을 개선할 수 있다. 뭐? 바로 기계안전공학 5. 전기안전과 하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 뭐? 전기 및 하학위험 방지기술 6. 건설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건설안전기술 7번째 적절한 보호구를 선택할 수 있다. 보호구 9. 8번째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안전관리제도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수행 중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거지만 합격해야 되잖아. 그래서 실기 검증 방법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하고 싶어. 실기 합격하는 방법 필기는 다 했잖아.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필기 하셨습니다. 필기 합격하셨으면 이제 실기 최종 합격하면 돼. 바로 그런 검증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 복합형이라고 그랬어. 복합형이란 뭐냐 그러면 필답형이 있고 작업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두 가지 시험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출제기준도 실기라고 돼있어. 필답형 작업형이 따로 안 돼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야 돼. 필답형이 얼마냐 배점은 55점 작업형이 45점입니다. 합해서 몇 점? 6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락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서 55점 맞아요. 필답형에서 여기 5점 맞아도 몇 점? 60점 합격이에요. 반대로 여기 45점 맞고 여기 15점 맞으면 몇 점? 60점 합격입니다. 그래서 필답 작업 구분 없이 합해서 6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필답형과 작업형이 시험시간이 있다. 필답형이 몇 시간이냐면 1시간이에요. 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몇 문제 나와? 그래서 기준에는 10에서 14문제라고 되어있는데 항상 13문제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 13문제 1시간 동안 보셔야 합니다. 작업형 정해져 있어서 1시간 정도 보는데 몇 문제야? 9문제입니다. 그래서 약 2시간 정도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여러분이 그냥 몇 점? 합해서 60점만 받으면 여기 보여주는 바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산업안전 산업기사에 합격된다면 바로 합격한 날 아침에 띵동땡 하면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뿐은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바로 자격증도 이제는 어떻게? 택배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격증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요. 기본적인 교육의 3녀서 주체, 객체, 매개체가 맹품인 걸 가지고 맹품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바로 이런 직무 내용과 수행 중고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1강부터 함께 하겠습니다.